태음인은 주의력이 많아요 어떤 걸 한번 쭉 보고 나면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의자부터 의자 모양이 저렸네 아니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은 분이 앞에 있었네 다 기억하는 게 태음인적 속성이에요 상당히 주의력이 넓어요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뛰어나서 어떤 것들을 마음붙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기억력도 오래가는 게 태음인적 기질이에요 태음인적 기질이고 그런데 이 태음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 말씀 올렸지만은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출력하고 이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서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체계적으로 요점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뭘 얼만큼 알고 있는지 정리정돈하고 입력한 것들에서도 정리정돈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태음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도 언급해서 해놨습니다만은 태음인들한테는 주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구중하는 게 한 가지나 똑바로 해 아 닌 그것 때문에 그걸 원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걸 보는구나 야 너 참 훌륭하다 그것까지 관심 갖고 보다니 앞으로 그거 봐 놓으면은 너한테 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 한마디가 그런 배려가 얘한테는 엄마한테 아니면 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큰 격려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해나가는 게 있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전에 나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세요 태음인들은 공부하는 속성이 폭넓게 해요 이걸 보다가도 옆에 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주의가 산만한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왜 꼭 내일 시험 칠 걸 안 하고 그 다음 다음날 시험 칠 거 절에 관심을 가질까 그럴 때는 그거는 좋은데 일단 내일 거 집중하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말 집중하자 라고 조절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 벌써 내가 어떤 그 이제 예를 시험을 치고 오면 자기가 시험 친 것에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서 갑자기 시험 1번부터 끝번까지 답지를 대조해 보면서 그 다음날 공부는 준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? 그런 측면의 부분을 잘 살필 수 있으면 괜찮고 태음인들은 자율성을 강조해 주면 좋아요 매를 든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과음을 지른다든가 이런 표현보다는 언제까지 자기가 하고 엄마 나 오늘 이만큼 이 진도만큼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꼭 하고 뭐 씻고 자렵니다 아우 그래라 아우 수고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율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이렇게 살펴 줄 수 있는 게 태음인인데 그렇게 해주면 태음인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런데 오늘 이 했는 거 다 가져와 봐 너 오늘 선생님 학원 과제 했어? 아니면 과외 선생님 과제 했어? 라고 해서 엄마부터 엄마가 자기 전에 점검 안 했는 건 새로 하고 들어가고 군데군데 앞에 표면만 해 놓고 안은 다 비어 놓고 맨 마지막 장 해 놓고 막 그거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태음인 자제분을 듣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공부하는 게 태음인적 공부예요 대충대충 이는 벗어나지 않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대충대충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소음인적 공부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 라고 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빡빡이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 빡빡이 한번 적어보셨죠? 이 소음인적 공부예요 태음인의 공부는 크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대충 공부예요 크게 충만하게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점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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